어 오빠 언제 온데? 몰라 야 너 아까 레스토랑에서 밥 먹은 이후로 기분이 왜 이렇게 안 좋아? 오빠 우리 요새 슬슬 결혼 얘기 오가잖아 근데 오빠 나 안 사랑하지? 갑자기 왜 그래? 오빠 나 안 사랑하잖아 아니야 왜 왜? 그래 레스토랑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좀 전에 레스토랑 갔을 때 어 아니야 뭐 야 뭐 뭐 내가 레스토랑 예약하고 다 했잖아 뭐 아 그니까 좀 전에 레스토랑 왔을 때 밥 먹기 전에 아니야 뭐 밥 먹기 전에 내가 뭐 잘못해서 내가 뭐 잘못했는데 그 그 그 수저 밑에 휴지를 깔아줬어야지 이 이 이 이 이런 이 이 이 또문창이야 이런 이 또문창 오빠 수저 밑에 휴지를 깔아줬어야지 아 옛날에 한창 사랑할 땐 잘도 해주더니 맘 변했다 이거지? 오빠는 진짜 별거 아닌거 같고 사람 열받게 왜 그래 진짜 유나야 화 좀 풀어 이번엔 이렇게 땀을 흘려 아주 그냥 칠팔을 되면 몸이 녹겠네 녹겠어 헐 헐 헐 헐 헐 뭐 칠팔을 되면 몸이 녹아 와 이 남자 폐기버서 어 하하하 녹아 녹아 와 이거 완전 멘탈 갑이네 아 그래 나는 멀쩡하다가 7월 8월만 되면 막 녹아내리는 그런 사람이야 나는 아 그러면 나 뭐 1년을 이렇게 보내겠네 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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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8월 9월 9월도 너무 9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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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월 11월 12월 한단 소리잖아 오빠 좀 일보라 이러는 거지 나 안 살아서 나랑 헤어져 적정하고 이러는 거지 오빠 무섭다 오바라는 남자 쭈응 싫어 야 유나야 그만 좀 해 그래도 오빠도 레스토랑 예약받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오빠 오빠만 노력해 나도 오빠한테 노력해 나는 오빠한테 잘 보일라고 뭐 남자들이 좋아하는 여자라는 책도 읽고 하여 그래서 아이고 남자들은 연예인과 닮은 얼굴에게 끌린다지 어 이거 눈웃음 리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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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오빠 나 연예인 누구 데나 할게 고창석 아저씨 고창석 아저씨 고창석 아저씨 아니 얼굴을 공장에서 찍어내나 백한코마니 아 똑같애 죽을래 진짜 오빠 우리 오빠 오니깐 내가 찾는 거야 야 근데 너희 오빠는 왜 갑자기 보자고 하는 거야 아이 왜 보자니 우리 결혼 얘기 오가니까 오빠 한번 보려고 그러는 거지 오빠 우리 오빠한테 잘 보여서 결혼 승낙 받아야 되니까 우리 오빠 오면 막 분위기도 좀 띄웅 막 해 알았어 유나야 오빠 귀여워 죽었어 오빠 남자친구 자네가 이번에 유나랑 결혼하기로 한 남자친구여 아 형님 만나서 반갑네 아 형님 안녕하세요 오빠 분위기를 띄워봐 분위기를 띄워 아이고 야 우리 형님 아이고 임신하셨나봐요 형님 우와 이야 조만간 뭐가 나오겠네 형님 형 수동통하고 이야 덕지도적 좋으시고 여기 어깨에 불 시만 있으면 딱 건달인데 자네 나는 아는가 우리가 여기서 본 적이 있는 거야 아 죄송합니다 아이 우리 오빠 장난치는 거야 우리 오빠 장난 얼마나 잘 치는데 볼래 오빠 아 아 오빠 나 줘봐 봐라 형님 좀 앉으세요 앉으세요 누나야 형님 땀 흘리시니까 가서 휴지 좀 가져와 휴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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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 휴지 아니 미쳤는가? 예? 아니 우리 유나가 휴지 가지러 가다가 탈진해서 쓰러져 버리면 어떡하려고 그런 걸 시켜 누가 그런 걸로 막 쓰러져